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44%로 가장 많았고, 세입자 미확보, 잔금대출 미확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금융공사와 4대 대형은행이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4조 6,93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은행에서 나간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약 2조 6,885억 원 규모로, HF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 금액은 약 2조 49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완료된 집합건물 중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6만 8,115명이었습니다. 2022년 4분기 생애 첫 매수자 6만 1,636명에서 10.5% 증가했습니다. 작년 역대 최저였던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건 부동산 규제 완화가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 10명 중 3명이 기존 주택의 매각 지연 등을 이유로 입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또 잔금 대출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주택천합연구원은 대출 규제 완화, 또 시중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대출 환경이 나아지면서 점점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시면서 수익이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입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천인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수요일 부동산 올인원은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이사님께서 국내 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 시장 변화를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상담 또는 다양한 미디어 쪽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워낙에 저출산 얘기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인구들은 계속해서 감소하는데 주택을 계속해서 공급한다면 앞으로의 주택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내용들을 상담도 많이 봤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제 견해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보다가 재미있는 정보나 재미있는 그런 의미 있는 내용들을 좀 봐서 제가 그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면 당연히 가구수도 줄어들 것이고 저출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주택들이 남아둘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거의 지배적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틀리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가까운 예로는 일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일본 내에서도 도쿄 같은 경우에는 도쿄가 또 워낙에 더 크기도 하니까 도쿄의 중심부 가격, 잃어버린 20년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도쿄의 중심부의 가격과 거의 외곽 지역의 가격대들이 얼마나 편차가 심한지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같은 도쿄 안에서도 이렇게 5천만 원을 줘도 안 팔리는 집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우리나라의 수십 배에 달하는 가격이 정말 방한 칸 가격이 그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는 그런 도쿄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정말 양극화는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또는 젊은 도시화가 점점 고령화가 되는 도시가 되면 될수록 서울 특히나 입지가 좋은 그런 편리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중심부 일수로 가격이 더욱더 비싸지는 현상은 뭐 비단 일본 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단지 제 의견뿐만이니까 제가 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부동산에서 일단 예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내놨는데요. 2030년도까지 수도권의 인구와 가구수 증가율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2030년도까지는 계속해서 가구수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가구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인구가 늘어나서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핵가족화되어 있던 부분들이 이제는 거의 부분가족화되면서 1, 2인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시기가 2030년도까지는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형, 중대형 평수들보다는 일단 소형 평수들 때로 많이들 옮겨가고 그런 가격대들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연령 불문하고 수도권의 매수 쏠림은 2030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다. 두 번째는 2030년도까지 연평균 가구 증가율은 최고치를 달성할 예정이고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권과 서울권이 계속해서 플러스 증가율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교통이 발전하는 곳들 위주로 대부분 다 옮겨갈 것이긴 하지만 2.03% 정도 가량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0.43% 거의 대다수가 마이너스가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2030년도까지는 이런 증가세를 보여줄 것이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증가율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 그만큼 일자리도 많고 일단은 공공기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연평균 증가율 수도권 쪽 내에서는 경기권 쪽 라인들이 2.03%, 인천이 1.35%, 전국 평균이 1.12%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권과 수도권 라인들이 수도권, 인천권 라인들이 평균 증가율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서울 같은 경우는 유지되는 가구 수라든지 인구 수는 계속해서 일부 감소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지역별로 편차가 나타날 수 있긴 하겠지만 상당히 심해질 것이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의미 있는 자료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감소율이라고 하는 부분들 2030년 후부터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를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우리가 한 6, 7년 정도 남았죠. 2030년에서부터 2040년도까지 가구 수가 증감률을 보자면 가구 수가 점점점 이렇게 빠져들기 시작할 겁니다. 경기권뿐만 아니라 지방권 라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세종과 경기권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증가율을 보여줄 것이고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 수준으로 점점 이런 부분들이 점점 편차가 심해질 것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권 라인들의 인프라존 지역들이 상당수 조금은 호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5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고 세종권이라든지 경기권, 인천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증가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서울 포함해서 대도심 쪽 라인들의 주택수의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얘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쿄와 비슷한 얘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 대도심 쪽, 서울 안에서도 물론 서울은 대도심이긴 하지만 서울 안에서도 개발이 상당히 잘 된 지역들 그리고 또 상급지들 있죠. 그리고 상급지와 노후지가 상당히 양극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거고 입지가 좋은 곳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그리고 과거에도 앞으로도 입지가 정말 좋은 곳이 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그래프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셔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구 감소가 본격과 2040년도에서부터 정말 가파르게 내려갈 것이라 보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고령화가 되는 가장 높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그리고 강원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쪽부터 보시면 전라도, 그리고 경북 강원 순으로 지금 나사나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 서울, 경기, 대전, 세종 쪽 라인들이 거의 후반부에 있죠. 이렇게 점점 이쪽 라인들은 좀 젊음화 되는 그런 젊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 네, 젊은 도시화. 그래서 젊은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젊은 층 인구들이 많이들 몰려 살 수 있는 지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령화가 앞쪽에 있는 지역들 있죠. 전라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전북 이런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젊은 인구들이 점점점 없어지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다. 인구 검사와 고령화 같은 경우엔 주택시장에서 잠재적인 하락 침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하락 침체 요인은 고령화라는 거죠. 고령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없고 계속 고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구들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누군가 그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요. 점점 인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시장을 마련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면 결과적으로 민간 기업들이 제일 먼저 빠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인프라들이 점점점 하나 둘씩 대도심으로 몰려들거나 또는 온라인화 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살기 불편한 그런 지역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누가 들어와서 살겠냐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격에 침체하는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변의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들에 추가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장기적인 하락이 계속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대비가 필요하다. 물론 지자체들도 충분한 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2040년도 이후에는 젊은 도시가 굉장히 안전하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젊은 도시화가 되고 있는, 돼갈 수 있는 지역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죠. 서울, 경기, 대전, 세종 이 라인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예상치이고 어느 정도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게 꼭 100% 다 맞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주택 매수 시에 우리가 앞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긴 하겠죠. 증가율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요. 2050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는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인구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생활의 편리성이 점점 극대화되는 지역들, 그리고 굉장히 노후화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충분히 좀 가리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는 서울과 경기권은 상당히 안전한 권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물론 양극화가 또는 편차감 상당히 심각하긴 할 거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지금 현재 입지가 좋은 곳들 또는 앞으로 입지가 좋아질 곳들을 우리가 선별을 하셔야 되겠죠. 연평균 증가율이 높을수록 좋은 곳이다. 그리고 이런 곳이 안전하다. 물론 아시겠죠. 2030년도까지는 중반까지는 가구가 증가하는 도심지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2040년도부터는 대도심 중 젊은 도시를 우리는 꼭 찾으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젊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들 아니겠습니까? 충고 누군가는 또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이런 대규모의 초대형 업무 타운이 생기는 곳들 그런 곳들이 또 대도심 안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들 지역이니까 삼성동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강남 3구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라는 겁니다. 생활 인프라, 편리한 곳들, 그리고 학군이 상당히 받쳐주는 곳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들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추정치이고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아직 2050년, 40년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10년 넘게 남아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요즘에 워낙에 세대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정말 급변하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AI나 또는 4차 산업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우리 인구 안에서도 인류 안에서도 어떻게 변해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10년을 내다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면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 충분한 생활 인프라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면서 또는 젊은, 이런 젊은 피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많은 지역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보시면서 실거주 또는 투자 고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쨌든 결론은 입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 도심지와 젊은 도시 위주로 좀 생각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무료 상담 자리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께서 1, 2억으로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무료 상담 자리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등 투자 소식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의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1호선과 9호선 노량진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지역,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요즘 핫한 지역인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핫합니다, 이 지역. 와서 보실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노량진은 사실 부동산 채널이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부동산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노량진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없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실 겁니다. 그만큼 노량진 지역은 물론 재개발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고 과거에서부터 10여 년 전 이상부터 노량진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그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뉴타운으로서의 개발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상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죠.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얘기하셨던 내가 용산이었을 거고 그리고 중요 3도심이라고 했었던 그런 여의도라든지 영등포권역, 강남권역들을 많이들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노량진도 이제는 뉴타운 진행되는 것들이 거의 한 물론 2, 30%밖에 진행되지 않았지만 노량진 안에서도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또는 유력하게 재개발이 또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노량진 같은 경우에 한강권을 끼고 있죠. 워낙에 입지가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한강권을 기본적으로 끼고 있는 것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강남권, 강남권 안에서도 반포라든지 약구정 라인들, 청탑 라인들, 이런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강남 한강권 라인들을 끼고 있죠.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도 한강권을 끼고 있으면서 굉장히 대규멍무단지들을 끼고 있는 지역이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용산에 워낙에 개발이 많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계속해서 지금 재반환이 되면서 공원이 만들어진다, 국제 업무도시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다 알고 계실 것처럼 워낙에 개발이 많은 개발이 백화점 같은 그런 동네이기도 하죠. 이런 지역들의 공통점이 결과적으로는 이 한강권이라는 거죠. 그렇죠? 한강권 라인들을 끼고 있다라고, 특히나 수세권들을 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수세권을 끼고 있으면서 간선도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속도로를 가깝게 이용하시기가 좋은 그런 여러 가지의 교통 편의시설, 그리고 내부의 생활 편의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노량진은 그러기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노량진이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처로서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지역이라는 거죠. 물론 노량진 자체적으로는 업무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배우주거지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지역들이죠. 특히나 여의도의 바로 옆이고, 강남의 옆이고, 그리고 용산의 바로 아래 라인이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 노량진, 용산, 여의도, 강남권 라인들에 10분에서 20분대로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 노량진이라고 하는 곳은 이 이외에도 지금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지금 노량진 뉴타운 진행하고 있는 곳을 가보시면 이거보다 더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지금 뉴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곳들은 지금 아직 어떠한 구역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노량진 동에 아직도 이런 동네가 있어요. 주차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정말 소방차 하나 들어가기도 상당히 버거운. 그리고 이렇게 저층 주거지 형태들의 호수미터가 높은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또 있는 곳이 노량진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물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먼 곳에 있는 이런 초고층 빌딩과 그리고 아파트들이 보이시긴 할 텐데 이런 곳 바로 앞에 앞마당에 이렇게 저층 주거지들이 밀집해 있다고 하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노량진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미래 가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보신다 하더라도 연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 다가구가 워낙이 많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숙집으로 사용하셨던 집들이 많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일부부 조금은 지금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노량진 재개발 뉴타운 같은 경우에 워낙 크게 조성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1구역부터 7구역 그리고 8구역까지 있는데 총 대략 한 만여 세대 정도 가량 들어갈 예정이고요. 워낙에 입지적으로도 교통평이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보시면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현재 1호선과 9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으면서 앞으로 서부선이 완성이 될 것이고요. 서부선이 완성이 된다면 신촌이나 여의도 그리고 그 위쪽 라인에 은평이나 또는 고향 창릉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라인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량진 뉴타운이 정말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 만여 세대가 거의 들어올 예정인데 우리나라에 거의 어떻게 보면 최초의 하이엔드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 거 그만큼 초고가 라인들이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격 또한 상당히 높은 금액을 형성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가격대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조합원들이나 또는 앞으로 재개발이 들어가는 지역들에 충분한 기대치를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 2억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충분히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익률 자체가 좀 다르긴 하겠죠. 노량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한 7년에서 8년 정도가 완성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리처분 단계에서부터 사업 시행인가 그리고 2주 철거 라인들이 지금 현재 하나씩 하나씩 조성이 되고 있는 곳이니까 앞으로 7, 8년 정도 후면 완성되어 있는 노량진, 뉴타운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노량진, 뉴타운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면 아직 좀 빠져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런 지역들이죠. 저런 지역들을 한번 보자면 왜 그러냐면 여기가 길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역들이 지금 노량진, 뉴타운으로 지생이 되는 곳들이고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이죠. 이 지역은 아직 구역 지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히 모아타운, 신속통합 또는 역사권 시포트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니까 역과의 거리도 반경 350m 이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충분히 역사권 시포트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량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신축에 대한 인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인허가가 난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 올라가긴 하겠지만 앞으로 신축에 인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신축 공급이 점점 제한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은 필히 이렇게 큰 대형 이런 아파트 산지가 조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는 사진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지역은 최근에 생긴 것들 중에서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아래쪽 라인에 한 4, 5년 된 상도동 라인이라든지 또는 흑성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별거 얼마 되지 않았죠. 5년 이내, 4년 이내에 된 아파트 단지들이기 때문에 여기 아파트 단지들을 제외하고는 노량진동 같은 경우에는 대방 인근들 제외하고는 신축 아파트가 거의 전무무하죠. 그래서 초대형 이런 주거타운 자체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조금은 좀 빠져있는 지역들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 대상이라고 하는 거. 이런 노량진동 같은 경우에 한 2억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지역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용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2억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었죠. 용산 같은 경우는 2억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었으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소 투자 금액이 3억 5천에서부터 4억 들어갑니다. 그렇게 높아져 있는 용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곳이 노량진입니다. 마포 같은 경우에도 2억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자체도 거의 없어지고 있는 지역이니까 노량진에 2억 가지고 투자하시기는 상당히 매력적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부선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물론 고향 창릉 신도시가 완성이 되면서 서부선까지도 같이 완성이 될 것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완성되는 그런 라인이고요. 저기 동그라미 친 것처럼 노량진역에 정차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총 노량진역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에도 워낙 지구단위기획뿐만 아니라 주변의 업무 타원, 국제 업무도시 라인들이 정말 초대형으로 완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의 용산의 미래 청사진을 보신다면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한강대교 아래 라인에 붙어있는 곳이 노량진이니까 참고하셔서 이 지역의 미래가치를 조금은 가늠을 해보시고 예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의 투룸 금액이에요. 이게 지금 원룸 금액이 아니고요. 워낙에 너무나 착한 금액이니까 제가 정말 5억대 미만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흔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4억 6천에서 4억 8천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금액이고요. 이 지역은 신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조차도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액도 상당히 착한 금액이죠. 마포에 비하면 상당히 착합니다. 자 그리고 금액 같은 경우에 임대 금액은 지금 현재 주변에 너무나 좀 오래되어 있는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은 전세가 금액이 이렇게 많이 받쳐주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 2억대 중반 정도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 금액은 한 2억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이다. 월세 같은 경우에 비슷한 금액이 들어가니까 대략적으로 한 2천에 12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을 기대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량진동이 뜨고 있는 이유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뉴타운 개발이라든지 개발 호재도 있기 때문에 재개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노량진뿐만 아니라 말씀드리고 있는 여러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재개발 이슈를 좀 묻어있는 그런 지역들이니까 이런 지역들은 임장 활동을 좀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정말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이쪽 라인은 노량진 뉴타운이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주변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큰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대규모로 들어가는 노량진 뉴타운이니까 그만큼 내가 투자하셨을 때 기대 수익률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용산과의 접근성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질의 조건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용산과 용산의 가장 큰 낙수 효과를 받아볼 수가 있는 곳이 노량진이니까 그것 또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자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임장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9호선 센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스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9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강동구 고덕동인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재개발 이슈를 조금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과거의 고덕그라시움과 같이 묶여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지역인데 여러 가지 예충들로 인해서 아직은 좀 멈춰 있는 지역이죠. 그렇게 본다면 묶일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다르죠. 할 수가 없었던 지역과 할 수가 있었음에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지역은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이슈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역세권 시프트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원들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 들어가고 새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정비 모델 중에서는 역세권 시프트가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정비 사업인데 이쪽 라인도 마찬가지로 샘터 고원역이 완성되기 때문에 추후에 역세권 시프트로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고요. 실제 이 지역은 벌써 조금씩은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기본적인 입지 조건 자체는 한강권의 라인에 가까운 지역이고요. 도로망을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좌우측편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상당히 편리하고요.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비즈밸리가 완성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주변의 새 아파트들이 이렇게 완성이 돼가고 있고 물론 노후화되어 있는 구축 아파트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사 그리고 고덕 라인들의 신축 아파트가 점점 완성이 돼가면서 개발의 압력은 충분히 받는 지역들이에요. 구호선 라인들을 두고 그래서 이런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가능하다면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명일동, 고덕동, 상일동 이 라인들에서는 가장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수가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왜? 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덕동,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로망들과 업무 접근성 자체가 상당히 좋은 곳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이 지역은 왜 랜드마크가 될 수밖에 없느냐 물론 여기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에 대한 그런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충분히 다 만족하는 지역들이에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역이 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느냐 재개발은 2-1지구와 1지구와 2-2지구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유망한 그런 지역으로 선망이 오르고 있긴 한데 이 지역은 샘토공원역을 바로 끼고 있는 지역의 위치가 어딘지 보셔야 됩니다. 2-2지구죠. 그리고 비즈벨리가 바로 앞에 있죠. 여기 바로 앞마당에 그리고 좌우측에 공원을 끼고 있고요. 아래쪽 라인으로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라인들을 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길 건너지 않아도 내 자녀들의 학교를 보낼 수가 있는 초품화, 중품화, 고등학교까지 품고 있는 그런 라인들이고요. 주변의 공원들 그리고 업무 단지에 바로 초대형 업무 단지에 바로 앞마당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면서 초역세권 그중에서도 구호선 라인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곳이니까 충분히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 완성이 된다면 이 지역에 충분한 랜드마크가 될 수가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초고충화도 예상이 되고요. 아래쪽으로는 5호선 라인들을 끼고 있고 위쪽으로는 9호선이 완성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랜드마크가 되면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겠죠. 서울 2040 플랜에서도 한강변 라인들로 굉장히 유연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죠. 그래서 용적률도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항상 이렇게 천편 일류적으로 똑같았던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변하게 될 수가 있는 지역이니까 한강권에 굉장히 높은 이런 아파트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는 곳 또한 고덕동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비즈밸리가 완성되기도 이전에도 미사라든지 또는 강동구 주변에 워낙에 또 이렇게 중견,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도로망들이 워낙에 편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조라든지 여러 가지의 1차, 2차 산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라인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임차 수요가 고정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비즈밸리 라인들이 완성이 된다면 바로 앞마당이 완성된다고 했죠. 그렇게 된다면 이케아를 필두로 해서 이런 쇼핑몰까지도 같이 딸려올 것이고요. 그리고 호텔 컨벤션, R&D, 유통 상업시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내에 한 150여 개의 기업들이 입점할 예정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 이것은 언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지금 현재 2030년도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 둘씩 입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완성 단계가 그 시기인 것이지 그때 모든 업체가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하나 둘씩 완성이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입점이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보다 더욱 더 많은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충분히 주변에 상업시설들도 많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편리한 인프라들은 충분히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변에 대형마트들밖에 없는데 쇼핑몰들도 완성이 돼가고 될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생활 인프라들도 하나 둘씩 부족했었던 것들이 갖춰지게 되는 그런 지역이니까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기대가치도 충분히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구호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단순히 그냥 계획뿐만 아니라 완성되는 최종 단계 이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샘토공원역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지금 이 4단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12월 30날 30일에 지금 착공 소식이 들려왔으니까 지금 현재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거 제2경부 같은 경우에도 바로 고덕동을 관통하는 그런 고속도로 라인인데 남구리아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덕동을 거쳐서 용인과 안성 그리고 세종시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라인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자율주행 그리고 가장 빠른 고속도로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그 주변의 토지 가격대들이 상승이나 또는 주변에 워낙에 도로망들이 좋으니까 어떤 것들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하나둘씩 생겨날 예정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거 그렇기에 도로망이 하나 생긴다면 돈이 몰린다고 하는 것은 물론 충분히 그 주변으로 이런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덕동 또한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는 지역이죠. 완성되는 개발이니까 충분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쓰리 룸입니다. 쓰리 룸이고 방 3칸 4억 9천만 원 정도 되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2억 9천에서 3억 정도 예상이 되니까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한 2억 원 정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이고 월세는 3천에 130에서 140 정도 그리고 대출이 가능하다면 또한 비슷한 금액인 한 2억 원 정도대로 금액으로 일단 투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점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강동구 고덕동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는데요.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몇 가지만 알려주실까요? 네, 투자 포인트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세권 시프트가 가장 유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역과의 거리가 얼마만큼 가까운지도 충분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업무타운이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주택단지예요. 그래서 비즈벨리가 얼마만큼 가까운 곳에 완성이 되느냐, 들어서느냐,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내용들은 충분히 아실 것 같고 그 두 개의 포인트가 가장 임팩트 있는 부분이니까 그 두 가지를 꼼꼼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동구 고덕동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추가적인 소식이라든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혹은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또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마지막 정보 체크는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고요. 시세는 9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세한 입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초동으로 왔습니다. 요즘에 기침 한 번 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는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일단은 서초동인데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서초동 안에서도 서초구 안에서도 양재동이죠.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주택도 또는 상가도 상당히 매력 있는 지역입니다. 왜? 이유는 단순히 그냥 저평가라고 하는 거죠. 저평가 라인들은 결과적으로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만큼 기대 수익이 다른 지역들과는 좀 다릅니다. 상당히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강남 3구 안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을 좀 찾으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도 인구 감소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업무타운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은 더욱더 비싸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강남 3구는 아무래도 영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교통편 같은 경우에는 3호선과 신분당선과 GTX 신호선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곳입니다. 주변에 산도 공원도 많고요. 앞에 천변도 끼고 있습니다. 수세권과 숲세권을 다 끼고 있죠. 그리고 또 빼놓을 수가 없는 도로망, 고속도로도 같이 두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천해 요새 아니겠습니까? 천변 배산임수도 충분히 좋고요. 도로망들도 갖추고 있고요. 주변에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리고 학원가라든지 상권들도 두루두루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고요. 살기가 너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임차인들이 한 번 들어가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장기적인 체류를 가능한 그런 지역이니까 임차인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내가 실 거주로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상당히 좋아할 만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강남역 상권이나 서울 교대 이런 라인들에 상가들이 워낙에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임차료도 상당히 비싸기도 하지만 워낙에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고정적인 임대 수요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임차 수요나 고정적인 유동인구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명한 맛집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명소이기 때문에 많이들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양재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의미를 두셔도 좋을 만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카페 거리 라인들인데요. 지금 이 지역으로 여기를 한번 임장활동을 한번 해보시면 조금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좀 보여지실 거예요. 과거에는 신축들이 없이 또는 신축 상가들도 없이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많이 있었고 단독 다가구들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저층 형태의 상가들이 많이 질비했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가들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상가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카페 거리들도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 만큼 이쪽 주변으로는 오피스 라인들 특히나 일동제약 사거리 주변으로는 워낙에 연무지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카페 거리 라인들로 많이들 몰려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이 양재동 카페 거리 라인들 가보시면 가로수길도 그리고 양재천 따라서 펼쳐져 있는 그런 여가생활 즐기기 상당히 좋은 그런 도로들도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에요. 워낙 저도 좋아서 자주 갑니다. 집이 이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만큼 주변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잘 몰라서 못 찾아오지 한 번 와서 보시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업무지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임차 또는 고정적인 유동인구 그런 수요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제가 양재동 카페 거리 라인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개포동 주택가 라인들도 이렇게 개포동 재건축 진행이 됐고 새 아파트들이 완성이 되었죠. 여기 워낙에 또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많고요. 이렇게 대형 유통단지, R&D 연구단지, 삼성전자 R&D 연구단지 그리고 서초동의 행정타운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굉장히 지근 거리에 있어요. 가까운 거리에 있겠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양재동 카페 거리 쪽 라인들로 많이들 몰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이들 주변에 양재역이나 강남역으로 많이 가셨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느낌이나 그런 분위기를 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천변이나 한강권 주변 특히나 이 물줄기를 따라서 수세권 주변으로 상가들이 많이 발달하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변해가는 추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상가들도 주택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주택의 주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들을 따라서 상가들도 그런 추세러들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한강이라든지 또는 이런 주변의 호수공원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즐길 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을 하길 원하시는 것들은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도 본인들도 아마 느끼고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그러기에 양재동 카페 거리는 충분한 양재천변의 수세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평가가 돼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도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는 금액입니다. 양재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도로망들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거주하시기에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상가를 이용하시기에도 워낙에 좋은 그런 교통망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곳 중에 하나죠. 주변에 이렇게 상업시설들이 완성이 될 것이고 업무 시설들도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롯데 칠성 부지, 코오롱 부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런 초고층화, 빌딩화 되면서 업무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에 따른 임차 수요도 또는 유동 인구들이 증가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GTX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항상 해드리고 있는데 GTX 아시는 것처럼 양주, 덕정에서부터 의정부를 거쳐서 이렇게 내려온 라인입니다. 삼성과 양재, 과천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결과적으로 수원까지 내려가는 라인이죠. 그런데 양재역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양재역이 강남에 유일하게 세 군데 정차하는데 A, C노선이 세 군데 정차하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서초구에서는 양재가 유일한 곳입니다. 이곳에 왜 이 지하철역을 초고속 지하철역을 넣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양재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수많은 이유가 그 인구가 바로 매출과도 직결될 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리고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왜 굳이 또 양재에 넣겠습니까? 신사, 노년, 신노년, 강남, 바로 신분당 강남역 아래가 또 양재역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용산까지도 이어질 것이고요. 판교를 거쳐서 강남을 거쳐서 용산까지도 완성이 되는 그 유일한 한 가지 노선은 신분당선 하나밖에 없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양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주변의 유동인구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한남IC에서부터 시작되는 재해경부에 대한 얘기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상부 공원화가 용역 착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바로 서초아이시 옆에 붙어있는 양재도 충분히 그런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주변의 플랫폼 시티 개발도 일자리 인구가 더욱더 늘어나는 개발이니까 그만큼 유동인구가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개발 소식입니다. 9억 정도 되는데요. 한 15평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 금액은 4,280 정도. 그리고 대출 금액은 이 정도 나오고요. 실투자 금액은 3억 원대 초반 정도 금액을 가지고 4,280만 원 정도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양재동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초구 양재동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김대진 이사님의 무료 상담 자리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2억 원으로 잡아야 할 지금 재개발 예상 지역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혹은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김대진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 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 TV, 센 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